사람들 이렇게 제대로 세워놓는 것만 해도 시간 엄청 걸렸겠네요. 그쵸. 사람들 많고 거기다 이제 CG작업까지 해서 더 많게 생긴 해가지고. 뭐가 재밌었을까? 동물 제가 원숭이 찍었는데 원숭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. 아우 예쁘다 예쁘다 이럴 만지는데 막 손에 똥 싸고 이래가지고. 근데 되게 그 친구가 바나나만 먹었어요. 원숭이 친구가. 그래서 다행히 쌌는데. 바나나. 바나나가 약간 나왔는데 냄새도 그냥 바나나 냄새라서 그냥 굉장히 다행스러웠어요.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그러면 이게 원리 컨셉인데 이윤성.